아, 일어났어요? 여긴... 병원이에요. 갑자기 어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? 거긴 또 왜 갔고... 혹시 뭐 기억나는 건 없어요? 검정색자가 와서 귀를 불어서 다가갔는데... 어디요? 갑자기 끌려 들어가고... 금방 좀 있어. 기억이 없어... 모르겠어...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... 기억이 안 나... 괜찮아요, 괜찮아요. 기억이 안 나... 괜찮으세요? 안정을 좀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잠시 자리 좀... 크게 숨 쉬시고요. 하나... 둘... 천천히, 천천히... 괜찮으세요? 네네... 네, 조승경님. 범인이 잡혔다고요? 아, 예, 선배님. 어제는 잘 들어가셨죠? 저, 다른 게 아니라 어제 혹시 찾으셨던 문승모 씨랑은 연락이 되셨나 해서. 아니, 왜? 사실 어제 그 집에 큰일이 났었거든요. 큰일... 아휴, 안 됐구만. 혹시 그 집 일하고 선배님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 건 아니겠죠? 어이, 박과장. 있으면 어쩔 건데. 예? 우리 같은 편 아니었나? 어제 같이 가기로 했잖아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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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배님. 저기... 세상에 공짜 없는 거 알면서 왜 그래? 뒷처리 좀 잘 좀 해줘. 아, 그리고 당분간은 소원해 주자고, 어? 무슨 말인지 알겠지? 여보세요? 선배, 선배님, 선배님!